안녕하세요 여러분 찐미생입니다. 오늘은 바베큐를 하겠습니다. 그릴에 나무와 신문지를 넣고 불을 피우겠습니다. 불을 막 붙였습니다. 이제 나무가 다 수치되면 그 위에 고기를 굽겠습니다. 불이 제대로 붙었습니다. 한 몇초간 보시죠. 요즘 불멍이라는 것도 유행하던데 불은 항상 위험하니 조심해야 합니다. 양념 된 돼지고기 양념에 절어진 소고기입니다. 비마랑 양파도 많이 준비됐구요. 양념 된 고기 두번째 팩 보리 고기좀 주세요 이렇게 불이 어느정도 사그라들고 수치되면 위에다 그릴을 얹어줍니다. 이렇게 불이 많이 없을 수 있습니다. 고기좀 입니다. 고기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